안녕하세요. 김덕영입니다. 벌써 한주가 흘러 내일이면 주말입니다. 주말도 잘 보내시고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6절로 10절 사사기 6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국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급한 구원보다 철저한 회기가 먼저다. 시급한 구원보다 철저한 회기가 먼저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드 우브라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성경에서 40은 고난의 숫자인데요. 바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연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40일 금식 기도도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 공생의 사역 전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을 떠올리며 이겨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충실했던 사사드보라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평온하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서 드보라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인정받는 자가 됨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켜 사람들이 평안 속에서 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평온의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우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우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있고 대응망덕하게 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취급하며 그 땅의 우상을 숭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우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몰일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미디안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야마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중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위도 남기지 아니하니 마치 메뚜기 때처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농작물과 정성스럽게 키운 가축들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실 것이 없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의 위협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바로 우리 인간은 먹지 않으면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년 동안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무려 40년 동안 평온했던 것과 대비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처럼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다시금 잡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야마 궁피팜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실제로 자신의 피부에 와닿는 고난이 닥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런 고난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사사를 보내시겠죠. 사사기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 드브라를 보내셨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응답을 해주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야마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지 않으시고 한 선지자를 이번에는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를 보내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바로 사사로 세움받을 사람이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파악할 만한 영적인 안목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드보라는 사사이면서도 당시 여선지자였죠. 그러게 드보라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시대의 문제들을 스스로 파악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지도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실 때 당시 드보라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거나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따로 보낼 필요가 전혀 없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세워질 사사 기도원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아직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지도적감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게 이번에는 선지자를 따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잘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가난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신을 섬기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잊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며 질책을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을 섬겼던 신을 두려워했기에 이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신을 두려워했다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했을까요? 바로 두려워하다 이 두려워하다의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경비하고 예배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방신을 보고 무서운 감정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당시 백성들이 이방신을 경비하고 예배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고 경비하는 것을 극도로 증오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백성들의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지즘으로 구원을 요청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바로 구원해 주지 않고 그들이 철저히 회귀하고 돌이키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시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철저하게 회귀하고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급한 구원보다 철저한 회귀가 먼저임을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우선 보내주셨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과오에 대한 성찰 없는 구원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감당하기 있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지즘으로 구원을 받기를 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철저한 회귀이며 돌이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시급한 구원보다 철저한 회귀가 우선임을 기억하며 꼭 실천에 옮기게 하소서. 다음으로 내일 있을 임직 감사의 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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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